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쳐주세요. 이 쪽만, 이 쪽만, 네, 그리고 이쪽으로 찍어드릴게요. 이걸로 이제 부자 세금에, 부자 세금 하는거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거죠. 네, 그리고 이쪽도, 어, 그쪽도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예, 예, 예. 네, 그리고, 예, 네, 이거 보여주세요. 자랑스럽게. 저희가 그동안 받은 설형 이렇게 들고, 보여주세요. 가슴에, 가슴에 들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예, 좋습니다. 전설처럼 거꾸로 아니다? 네, 자르고 계십니다. 다시 찍어드릴게요. 네, 사진 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리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간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없는 시간 안에 서명을 많이 받게 할 때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명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 받은 분한테 또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아, 이거 왜 또 받아야 돼? 이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지난달에 서명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목표의 목표치가 원래 천명을 받게 됐었는데요. 조금 더 낮추기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적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효과가 더 적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이제 설득한 내용은 예전 내용은 100만 잔의 세금이었고 새 내용은 이제 세수가 많이 보강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판매세 50%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게 다 디테일이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부담이 덜어진 훨씬 더 나은 내용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직 페티션은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서명용지가 지난주에 합의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측에서 저희 사무실에 갖다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이제 종란 씨 찾아오셔가지고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도 넣어 드릴 수 있고요. 서명을 원해주세요. 예. 약간 우리 멤버들은 다 이렇게 네.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상 저희 캠페인 업데이트였고요. 아이고.